안녕하세요 시골사리TV 석성수입니다. 오늘 농촌 풍경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제 밤에 생각지도 않던 보약같은 비가 내렸어요. 꽤 많은 양이 내려가지고 이 허꼬리 축축할 정도인데 여기 감자밭이에요. 감자밭인데 감자 켈날이 사실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. 아주 보약같은 비입니다. 그리고 옥수수도 엄청 도움이 되죠. 이렇게 많이 컸어요 옥수수도. 앞산 풍경도 되게 보기 좋고요. 감자밭 전체적인 풍경도 보기 좋네요. 금랑화와 잘 어울리고요. 여기는 고추밭 풍경입니다. 고추가 벌써 달렸어요. 이렇게요. 꽤 큰 고추가 달렸죠. 오늘은 농촌 풍경 비 온 뒤에 어제 저녁에 정말 생각지도 않던 보약같은 비가 와서 좋은 아침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추밭 it. 감사합니다. 이렇게 daddy do that. mike probably